필! 승!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병 989기 예벽병장 김종웅은 2021년 6월 23일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께 캐스트로 인사 드릴 것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 승! 자, 아 힘들죠? 자, 우리 메가스터디 캐스트로 제가 해병대 썰을 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트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꺼내본 군복인데 혹시나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런 군복과 관련된 물품이 왔다. 대전을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때문에 제가 좀 미뤘어요. 이걸 할 거를 좀 미루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빨간 바탕에 노란색 글씨 해병대 상징이죠. 자, 대한민국 해병대 병 989기 예벽병장 김종웅이라는 사람의 이제 군대 이야기를 제가 싸이월드 백업 특집으로 안되면 될 때까지 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캐스트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제가 지난 캐스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에 뭘 보여주지? 자, 얘들아 선택해봐. 학교생활 1번, 웅바르기 2번, 군생활 3번. 자,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군대 얘기해주세요. 군대 생활을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의도했던 건 사이월드에 있는 군대 사진을 공개한다는 거였지 군대 썰을 푼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군대랑 관련된 썰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집에, 군복은 항상 집에 있고요. 이제 군대와 관련된 물품이 따로 박스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대전에서 물건이 왔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27일로 기억해요. 2004년이죠. 2004년. 그때 엄마, 나 군대 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 가는데? 다음 주.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해병대는 알고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제가 홀수기수예요. 989기죠. 그래서 홀수기수는 발편하고 입대까지 딱 일주일 시간 주고요. 짝수기수는 발편하고 입대까지 2주 시간 줍니다. 그냥 육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육군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한 달, 몇 달 이렇게 있는 것이랑 달리 해병대는 발편하면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갈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다. 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뭔가 좀 심정이 복잡하신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여러 친구들 만나고 지인분들 만나고 난 뒤에 이제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 머리 깎아야겠어요. 이렇게 머리 깎아야겠죠. 그래서 말을 더듬는 거 봐. 얼마나 슬펐으면 머리 깎는 게. 어? 이제 스무살 때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굉장히 이쁘게 머리 핀도 꼽았고요. 안녕? 자, 그리고 머리를 깎고 있더라. 그래서 머리를 또 이쪽에서 핀 꼽았네. 그리고 깎아놨죠. 전형층이 이제 군대 가는 머린데, 해병대에 들어가자마자 이 머리를 또 밀어버립니다. 좀 이따 보여드려요. 자, 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마지막에 잘 다녀올게! 라고 하면서 저의 싸이월드 길게 쏘는 그 싸이월드에 있는 걸 제가 잘라온 겁니다. 이게 싸이월드 백업 기념이니까 싸이월드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4일 포항 교육훈련소로 들어갑니다. 뭐 진짜 사냥이 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물결 물결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저씨 이모티콘이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많이 쓰는 편이죠. 저는 필승해서 이제 해병대에 자원입대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해병대라고 하는 곳을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자원입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원병입니다. 지원병. 그래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체력 테스트와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한 사람의 한해에서 갈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안 나요. 몇 분에 몇 개인지 뭐 그런 기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씨덕이랑 즉 윗몸일으키기랑 씨덕이라고 하거든요. 윗몸일으키기랑 팔굽혀펴기가 체력 테스트의 종목이었어요. 팔굽혀기는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씨덕이 제가 잘 약해요. 윗몸일으키는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다가 으쩨 으쩨 하다가 제가 기준에 한 3개인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잡아주셨던 분이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공익근무 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께서 제가 올라오면서 저 꼭 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 이런 게 아니고 부릅니다. 몇 번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했는데 이제 저를 봐주신 분께서 몇 개입니다. 3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합득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서 이제 면접 이야기도 뭐 재미있는 얘기는 있지만 제가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압축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입대를 합니다. 자 근데 들어가서 입대를 하면 요렇게 생긴 눈을 가죠. 해병대 배대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경상부터 포항에 5천읍이죠. 포항 5천에 있는 이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대를 하게 되고요. 그 입대랑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캐스트에서 따로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입대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요기까지 오는 그 주차장에서 들어오고 나서 오리걸음으로 걷다 보면 왼쪽에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 인간개조용광로 해병대. 최고의 군인, 최고의 민주시민이 된다. 인간개조용광로래요. 얼마나 이제 개조시키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 군대를 입대를 하고 나면은 해병대 같은 경우는 총 7주 동안 이제 가입소 포함해서 7주 동안 훈련 받는데 제가 2005년 1월 4일 공호테크죠. 공호테크 공인공사에 들어가서 07테크에 전역을 했단 말이죠. 딱 2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이야기를 제가 총 4편에 걸쳐서 지금 제목이 훈병이죠. 우리는 훈병이라 부릅니다. 훈련병을 훈병이라 불러요. 해병대는. 그래서 훈단에서 있었던 훈병 때 이야기 이병 때 이야기 일병 뭐 다시 훈병 그리고 일병 상병 병장 때 이야기로 그냥 하나 두 개씩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싸이월드 백업 기념을 마무리할 건데 할 건데 집에서 보내주신 그 앨범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앨범이거든요. 제가 지금 꺼내놨는데 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자 요겁니다. 요 앨범을 가지고 와서 뭐 대한민국 해병에도 이렇게 써있죠. 제가 이거 포상으로 받은 거예요. 사격을 잘해서 포상으로 주셨는데 짠 넘기잖아요. 그러면 맨 왼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대한민국 해병 989의 김종웅에서 아 굉장히 해병 그 다 그런 거에 차있구나 사람이 차있구나 이리서부터 써있고 쭉 넘기지 사진들이 있겠죠. 요 사진들과 싸이월드에 올라가 있었던 사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병 교육기관 총 7주입니다. 가입소 포함 7주 자 근데 제가 이제 수양록도 지금 여기 박스에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찍어놨습니다. 저의 수양록이라고 해요. 군대서 쓰는 일기장 수양록이라고 하는데 맨 첫 페이지를 열면 제가 훈병 때입니다. 훈련병 때 뭐라뭐라 쏴놨어요. 뭐 개인 훈은 이만큼을 파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해요. 항상 열심히 합니다. 뭔가 막 썼어요. 진지구축 절차부터 시작해서 막 쓰고 직속상관 대통령 노무현님 국방부 장관 윤관훈님 해고참모총장 누구누구 다 외우라고 시킨단 말이죠. 나의 관등성명을 대기 전에 내가 어디 소속이고 내가 모시는 상관이 누군지를 외우라고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싹 다 외우고 있었다. 자 그리고 요게 되게 반듯반듯하잖아요. 거기서 준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안에서 교육받는 동안에 줄 맞춰가지고 1월 4일 이때 했죠. 1월 5일, 6일, 7일, 8일, 9, 10 해서 이 훈단 기간 동안에 내가 무슨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놓은 겁니다. 제가 약간 그런 정리 같은 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지압이 굉장히 넓다. MBTI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기는 좀 잘합니다. 글씨가 이쁘다는 게 아니고 정리를 조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이제 7주 동안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 자 그리고 수양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일기장이에요. 제가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어디에 적응한다는 것? 길들여진다는 것. 이거 군대에서 쓴 겁니다. 군대에서 그냥 급하게 자기 전에 쓰는 거야. 자 환경에 맞춰간다는 것.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반 이상은 되겠지. 점점. 자 오글거린 주의하세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 무서운 말이다. 어제 후임이 들어왔다. 잘 봐. 990기 애들. 집에 가라. 집에 가서 그냥 육군 가라. 나도 순간순간 육군 갈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자대 배치는 좀 편한 곳으로 빠지고 싶다. 운전병 같은 거리도 섬 말고 편했으면 이때는 막 엄청 힘들었나 봐. 저녁 과업 시간에 몽쉘 몽쉘이란 과자가 있어요. 몽쉘 먹고 이등병의 편지 노래를 부름 가슴이 찡하다. 눈물 빼려나? 이러면서 간식에 대한 아쉬움 먹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납니다. 역시 인간이란 1차적인 욕구에 가장 많이 흔들리면서도 항상 충족된 생활 속에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산다. 어리석다. 혼자 쓴 겁니다. 혼자.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젯밤에 개인 편지가 전달되었다. 지금처럼 인편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우편 편지입니다. 자, 개인 편지가 전달되었다. 여자친구 있는 애들 부모님들 편지들은 부모님들 점점 편지들을 받은 애들은 아침이 되자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곤 했다. 부럽다. 부럽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쓸 공간이 없으면 이런 데도 막 썼어요. 그냥 뒷면에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보고 싶습니다. 엄마 생신이다. 사회에 있을 때는 일을 이랬는데 일을 이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수로 뭘 만들었어요. 선물로 십자수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는지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물로 드렸고 뭐 날씨가 많이 춥다. 제가 겨울 군번이니까 마지막 추위인가 등등으로 시작해서 뭐 윗몸 일으키기만 빼고 뭐 다 뭐 체력이 늘었다. 이런 거 근데 마지막에 봐봐. 되게 조금 좀 좀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봐. 2월 13일 어제 처음으로 약을 먹었다. 뭐라고 쓴 거야? 후훗 이렇게 쓴 거야. 후훗 오늘 어제 처음으로 약을 먹었다. 후훗 몸이 별로 안 좋군. 크크 그러나 I can do it 내가 누군데 이 정도쯤이야. 우울 모드보다는 해피모드로 살아가자. 먹을 것에 대한 밀련 뭐 이런 얘기하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군 생활을 버텨냈다. 2005년으로 넘어갑니다. 2월 달이에요. 아침부터 기압을 받았다. 팬티바람의 연병장 집합 우린 빵빠레라고 부릅니다. 겨울이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생각해오던 해병대의 모습을 봤다. 여러분이 생각해오는 모습을 이런 데서 보는 거죠. 한 5분 정도 서있었는데 온몸이 막 떨린 거죠. 욕 욕대로 먹고요. 기압 기압대로 먹고요. 막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또 다녔어요. 왜냐고 물어보면 제가 또 종교에 대해서 좀 예민하긴 한데 초코파이를 가장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 일을 했다. 뭐 그런 것들. 말수가 적은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동기들보다 실무적인 빠를 듯하다. 뭐 포지티브 띵킹 나왔고 가족과의 전화통화 했는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러면서 울고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100일 휴가 나가면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을 텐데 그냥 고작 그 100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는 게 군대라는 곳입니다. 뭐 같아요? 100일 휴가 때 반드시 먹고 싶은 것. 전 딱 100일 맞춰서 못 나갔습니다. 전 120 며칠 만에 나갔는데 위로 휴가라 부른단 말이죠. 1위 보세요. 뭡니까? 다이제스티브. 그 당시엔 다이제스티브라고 했고 지금은 다이제란 과자입니다. 초코과자죠. 한입에 아아하고 먹는 거. 이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단 걸 못 먹으니까. 1위 다이제 2위 몽쉘 초코파이 보세요. 단 겁니다. 3위 핫브레이크 초코파이 또 초코야. 그렇게 단팥빵이 먹고 싶었어요. 단팥빵에 서울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거기선 부산우유 줬거든요. 포항이니까. 자 우리 가게 어머니 아버지 그 당시 이제 사랑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닭갈비 뭐 이런 거 파셨어요. 다음 어머니가 해주신 커피가 6위에 나옵니다. 이제서야 나와요. 엄마가 타주신 커피 칙촉 똑초코 촉촉한 초코칩 또 초코 초코송이 또 초코 콩 꿀떡 시루 떡떡떡 거기서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죠. 쭉 나와있어서 무려 몇 개까지 무려 59개까지 써놨습니다. 영화관 팝콘 사서 집에서 먹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먹고 싶어 했더라 정말 배고프고 춥고 졸린 곳이 군대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군생활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군과랑 관련돼서 팔강모 사나이 브라보 해명 도돌상 뭐 도돌상가 쭉 나와있는데 이제 해병대에서 부르는 그 군과가 여러분이 잘 익히 듣는 그런 육군의 군과랑 좀 다릅니다. 해병대 군과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병대 군과 외우라고 시키고요. 그리고 싸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병들끼리 병들만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는데 병들이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비속어도 많고요. 내용도 조금 뭐 과격하거나 야하거나 좀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군대에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노래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부를 것 같죠? 맞아요. 애들이 시키면 부릅니다. 근데 안 해요. 시키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0점 사격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개인하기 소총이라고 해서 K2 소총을 딱 잡고 0점을 잡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우로 하나 뭐 하로 하나 이제 우하 하나씩 이렇게 크리크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상탈이 났으니 밑으로 내려라 라고 하는 그 0점을 잡는 사격을 이렇게 10발을 쌌더라. 0점 사격이었고요. 이게 총알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종이를 걸어놓고 봐봐 25미터잖아 25미터 뒤에 걸어놓고 빵 쏘면은 푸슈 요만한 이제 나발 나부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탄알이 뚫고 지나간 것이다. 제가 이제 사격은 좀 잘했어요. 뭐 이렇게 보면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나중엔 잘했습니다. 그래서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이라고 해서 250 가까운 거 200 250 가까운 거 200 그리고 멀중가중 이런 식으로 총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10발 쏘는 거거든요. 모든 표적 다 맞춰서 뭐 했던 뭐 이런 모습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앨범에 아까 있던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온 건데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하트로 제가 사랑하는 동기들이죠. 김종욱이라는 사람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3대 대 칠소 대 37번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737이었는데 해병혼이라고 해서 천자봉 행군과 관련돼서 2월 14일 천자봉 행군하는 도중에 사진 찍었던 모습 지금 잘 보시면 전부 다 노란색 명찰이에요. 제가 노란색 명찰도 지금 여기 앨범에 있는데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다가 나중에 이 빨간 명찰 붙여주는 그때 다웁니다. 그때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번씩 사진도 찍어보고 천자봉 행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해서 천자봉이라고 하는 그 포항 교육훈련단에서 가는 이제 산악 행군이 있는데 여기서 천자봉 정복 기념이다 라고 해서 전체 사진 찍죠. 이거 하나하나 하트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얼굴 잘 안 보일 테니까 뭐 개인정보는 그냥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737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전대도 못 찾아요. 자, 저는 찾긴 찾았어요. 다음 저희 이제 7대 7소대 그러니까 7소대죠. 3737이니까 7소대 전체 교관들 DI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건데 요게 지금 사진 찍어서 그렇지 실제 DI라 불렸던 요 교관들 있죠. 하얀색 뭐 이 헬멧을 쓰신 분들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제가 좀 이따 그 썰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해병대 표병 교육대라고 제가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인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없다면 갈 수 없다 해서 김종원 여기 있죠. 다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우 위에서 기념사진 한 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군생활을 했더라. 자, 그런데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십자수를 떠서 이게 십자수예요. 군대에서 있는 국방색 그 옷 꼬미 입어라고 주는 그 바늘과 실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면서 이걸 저의 어... 이제 그 훈단에 있었을 때 이제 선물로 드린 거죠.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따면서 이제 그때 한 건데 요렇게 이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단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 건데 보세요. 그 훈단에 가면요 그 DI들이 있습니다. 총 7주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극기주라고 하는 주관도 있어요. 근데 극기주도가 있는데 제한 배식에 잠도 안 지어오고 훈련 되게 힘들게 하는 뭐 그런 거 있겠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현장에서 몇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뭐 썰을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일단 그 DI라 불렸던 훈련 교관들이 쓰는 말을 제가 좀 순화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모든 군대가 지금은 병영문화 쇄신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저의 군생활에 있었던 기억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의 군생활과 비교해서 그때는 이랬네 이때 이랬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저의 추억 속에 있는 저의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구병사를 썼어요. 지금 해병대를 가시는 분들 신박사라고, 신병사라고 해서 굉장히 시설이 좀 좋아졌는데 저는 예전에 저희 선배들이 썼던 되게 안 좋은 2층 침대 나무 삐걱거리는 거기서 썼거든요.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뭐 동영상 플랫폼에 가서 검색하시면 나오겠지만 실제 그런 데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돼요. 오래된 건물에 먼지 그거 닦는다고 닦입니까? 근데 신기한 건 DI들이 흰색 백장갑 끼고 오죠. 흰색 장갑 끼고 와서 척척척척 걸어옵니다. 그러면 순검이라고 해요. 해병대 순검. 점오입니다. 오와 열 쫙 맞추고 발끝까지 싹 담아 발끝 오와 열 맞춘 다음에 시선은 상방 15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오냐면 DI들이 척척척척척척척 하면서 바로 한 명씩 앞으로 와요. 그러면 딱 척척척척척 눈이 마주치잖아.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뭐야? 엎드려! 이러거든? 그럼 왜지? 하고 엎드려. 누가 소대장에 눈 맞추라! 막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엎드리죠. 기압받아요. 기압받고 딱 일어나. 척척척척척 하면서 변기번호! 물어봐. 변기번호 엎드려! 엎드리고 오늘의 과업! 엎드려! 그냥 무작위로 그냥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직속상관 관대소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못 외우고 있다가 당황스러워서 버벅거리면 또 기압받는 거야. 이런 거거든? 순검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시키잖아요. 다 필요 없고 청소를 시키는데 청소 검사 어떻게 하냐면 되게 청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 청소가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면 제가 자료화면을 찾아보다가 자꾸 다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쇠야 쇠 그냥 철판 철판댁에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다 서요. 그리고 발판 위에 올라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쉬하라 합니다. 소비는 봐요. 그럼 여기 밑에 오줌물이 쫄쫄쫄쫄 흘러가거든? 이렇게 생긴 그런 병사를 썼단 말이죠. 저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쫄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검사를 할 때 그걸 빡빡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닦고 나서 디아이가 옵니다. 소대장이 와서 청소 다 했어? 물어봐. 그러면 다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해. 다 했습니다. 좋아. 한번 믿어보겠어요. 하더니 갑자기 백장갑을 끼고 와서 컵을 가지고 와서 진짜 팩트 그대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 소변기 변기통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십니다. 본인이 마셔요. 우리한테 매긴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매긴 적 한 번도 없어. 본인이 마셔. 그러더니 아악 이거 뭐야? 이러면서 다시 장난 아니죠? 진짜입니다. 진짜요. 그리고 쩍둑쩍쩍 걸어와. 청소 다 했어? 물어봐. 다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어. 하더니 갑자기 백장갑으로 바닥을 싹 끌터. 당연히 모래랑 먼지가 나오겠죠. 군대인데요. 그쵸? 거기서 끝나면 해병대가 아니겠죠? 으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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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씹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이거 안 들려? 다시 엎드려. 기압 받고 팩트입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가 설날이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설날 때 부식으로 사과가 나거든. 사과를 딱 가지고 와서 갑자기 우리가 사과를 먹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사과 그 먹은 거를 여러분 학교에서 사과 부식 나오면 사과 전부 다 변기통에 버린 친구도 있었죠. 변기 막히고 있었잖아 학교에서. 똑같아. 군대에서 그렇게 하다가 막혔나 봐. 몰랐죠 우리는. 몰랐죠. 근데 갑자기 순검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 쫙쫙쫙 오더니 갑자기 저기서 이 사과를 가지고 볼링하듯이 던집니다. 참 신경해요. 떼굴떼굴 굴러서 100명이 서있고요. 100명이 서있어서 총 200명이 같은 공간을 씁니다. 2층층인데 100명 100명이 서있는데 여기 중간에 물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겨울군반에 여기 따뜻한 물통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디아이가 떼굴떼굴떼굴 굴린 게 여기 딱 멈췄어. 진짜 딱 멈춥니다. 그랬더니 교관에 갑자기 착착착착착착 로봇처럼 오더니 딱딱딱 와서 우리는 상방 15도만 봐야 되니까 이게 바뀌죠. 견눈지로 바뀌었죠. 갑자기 군합발 즉 워컷발 뒷발로 여기 있는 사과를 빡! 뽀개버리는 거야. 빡! 우리 놀랐잖아. 뭐야 뭐야 그랬더니 싹 한번 쳐다봐요. 눈 안 보이고 싹 쳐다봐. 그랬더니 이번엔 사과지만 다음엔 니네 대가리야 이 새끼들 이러면서 나가 갑자기 빵빨에 불러서 약간 비상훈련하고 이유는 몰라요. 그냥 약간 비상훈련 같죠. 물론 이유는 청소 불량상대 청소상태 불량으로 끌려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훈단 시기가 있었다. 근데 이게 이게 지나고 나니까 미화돼서 그땐 되게 무서웠단 말이죠. 되게 무서운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생활이 지금에 와서 저에게 큰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추억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다.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았고 이런 것도 해냈는데 이런 것조차 내가 못하면 내가 해병이 아니지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힘든 수험생활이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난 캐스트에서 지난 캐스트는 아니고 예전에 어 이제 모든 강의에서 그 조선의 전개 왕들이 안 나오면 조선 전개 왕들 태종 태조 이성계부터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 세조 성종 이 다섯 명의 왕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시험문제 안 나오면 제가 삭발한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심지어 팬티바람에 강남역에서 물구나무사기로 했고요. 팬티바람에 센텀시티에서 제가 뭐 막 이렇게 막 뭐 그냥 춤추기로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공약을 막 걸고 다녔단 말이야.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약하지 않을게요. 이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태종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조 세종 세조 성종 안 나왔죠? 아 왜 안 내냐고 아 삭발해야 되잖아요. 공약이니까 아이들과 한 약속은 지킵니다. 하겠습니다. 자 준비했죠? 조심하세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꺼냅니다. 자 삭발합니다. 셋 빠르게 보셔야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셋 둘 하나 자 삭발 끝 됐어. 넘어갑니다. 됐죠? 삭발해야 되겠냐. 어 다시 보여드리면 죄수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죄수가 아니고 입대하자마자 가입수 기간 동안에 제 군번 걸고 벽면에서 세워놓더라고요. 그 목욕탕 뒤에 벽면에서 세워놓고 그냥 사진 찍더라고요. 요 사진이 요거다. 삭발 군번 됐어. 넘어가. 삭발 그냥 요걸로 요걸로 합시다. 제가 삭발을 하고 강의를 찍으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요거 봐주세요. 아셨죠? 수능에서 나옵니다. 수능에선 나와요. 자 됐어. 다음 자 그리고 이제 교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한테 군생활할 때 이제 어 이게 기억에 남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보면은 보통 이제 엄청나게 힘든 야간 비상 훈련을 하거나 뭐 암튼 엄청 힘든 훈련을 시켜.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관이 다들 이러고 주말 쳐서 오와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한테 그럽니다. 무릎 앉아 무릎 앉아 이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힘드냐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다. 힘들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교관이 그때 한참 악에 받쳐서 울부짖는 훈병들한테 그 해병대들한테 해병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해병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교육을 계속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를 나온 친구들이 그 훈련기간과 자대배치 받으면서 받았던 그 해병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잘 발현되면 참 좋은 거지만 이게 조금 삐딱하게 발현되면 약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해병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활이 힘드세요? 힘들죠. 안 힘들면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면 주변에 너무 좋으신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 힘들 수도 힘들어야 합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힘드시냐고요? 아 힘들다고요? 이겨내셔야죠. 힘들지만 견뎌내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렇게 좀 메시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해병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육군에서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뭐라고? 육군은 다시 육군은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해병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학문제가 안 풀리면 될 때까지 하시면 되세요. 편법을 쓰거나 요령을 써서 되게 하는 거 말고 하던 대로 정석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분명히 됩니다.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이에요. 계속하는데 안 올라요. 부딪혀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보세요. 언젠간 뚫고 올라갑니다. 편법 쓰지 마시고 요령 부리지 마시고 해병정신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해병정신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드 역사항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